네 2016년 성경암송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해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님 말씀과 동행했습니다. 이제 2017년은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게 될 텐데 2016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신 분들 또 많은 우리들의 삶의 간증들이 있습니다. 이제 2017년에도 함께 하실 텐데요. 성경암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10-5254-301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인천순봉교회 김성수 장로였습니다. 사랑합니다.